올해같은 또 행운을 준다고 하는 이런 청용회에 나타난 이 검은 호랑이 날은 용회와 또 호랑이의 이런 결합 때문에 또 두 기운이 또 강력하게 상승 효과를 또 띄게 될 것입니다. 이때 그 주방 공간은 재물운과 또 밀접한 공간으로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특히 우리는 그 가스레인지 부근을 주목을 하면 좋은데요. 바로 오행 그 화라고 하는 그 불의 기운을 상징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. 재물을 그 생성하는 그 에너지의 그 중심으로 이 구역을 본다는 것입니다. 주방에서 그 여러분들께서 그 설탕물로 살짝 그 가스레인지 주변을 그 설탕물을 희석한 그 물로 닦아주시고 그 다음 그 맑은 천으로 이렇게 닦아내 주시게 되면 이때는 그 오행 그 화라고 하는 그 불의 기운이 더 깨끗하게 그 정화가 됩니다. 설탕물을 그 희석을 하게 되면 그 재물운을 또 강하게 끌어당기는 그 풍수작용이 또 생기게 됩니다. 이런 그 간단한 또 풍수적인 의식이 재물의 기운을 또 크게 그 끌어당겨 준다는 것입니다. 또 주방이라는 공간은 또 가죽의 영향과 또 풍요를 책임지는 공간입니다. 주방의 그 가스레인지 주유를 이렇게 그 설탕물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간단한 그 풍수적인 또 의식을 해주게 된다면 그 공간은 그 재물이 또 창출되는 그런 공간으로 또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. 검은 호랑이 나라의 이런 강력한 그 집중력 또 청룡의 해라고 하는 그 상소롭고 또 행운을 안긴다고 하는 그런 기운이 또 결합을 할 때 그때 그 주방의 그 가스레인지 주변 오한 그 화해의 기운이 그 집중될 수 있는 이런 구역에서 우리는 또 그 재물운을 크게 그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때 사용되는 그 매개체인의 설탕은 바로 재물운을 또 끌어당기는 그 돈자석의 역할이 되어줄 테니까요. 이를 통해서 그 가스레인지 부근에서 그 강력한 그 재물의 기운은 더욱 그 힘을 받을 것입니다. 청룡의 해에 또 이렇게 나타난 이 검은 호랑이 날 이건 그 예사스러운 그런 날은 아니죠. 풍수적으로도 굉장히 그 상소롭고 또 길한 암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. 이런 날 그 돈복이 크게 그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.